이쁘다. 귀여워. 이야 좋다. 강아지도 있네. 쟤 되게 웃겨. 여기 사는 강아지. 애교가 있는 듯 없는 듯. 왔네. 조사장님. 고생하셨어요. 어떻게 해. 일단 짐부터 형님. 집이 많아. 안녕하십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 이 일 어떡한데. 소주 먹고 자야죠. 아직 자면 안 되잖아. 뭔 고생이니 주여가. 대충 여기다 놓자. 여기 위에 올려놓자. 이것도. 오늘은 엄청 좋은 개가 왔는데. 아이고 고생하셨어요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대게라면 되게 싸다. 엄청. 개를 싸게 샀어. 되게 다 싸게 팔아요. 엄청 싼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우리 거의 안 남기고 하는 거야. 배 파도 많이 나왔어. 심했어요. 멀미는 안 하고. 근데 그 짧은 시간 엄청 많이 잡았다. 병은이 형. 내가 지금 조업상 이래가지고. 많이 잡았네요. 이렇게. 10마리 잡았다가. 2마리 잡았다가. 20마리. 25마리 뭐. 한 번 번지니까. 3, 4마리씩 몰라요. 형. 저녁 장사 안 하세요? 해야지. 이제 네가 왔으니까. 주혁이도 오늘 잡았어. 많이 잡았더라고요. 민성이는 자고. 민성이는 가자. 욕을 38,000번 할 뻔했어. 욕 참는 게 야. 거의 형님이 다 잡았다고 그러던데. 나는 자꾸 어깨가 무겁더라고. 네가 어저께 뭐 새꽂이 얘기하고 막. 아 미치겠다. 노몽 가능. 새꽂이 무례인데. 가자미. 가자미 무례? 네. 자연산. 알았어. 가자미. 자연산. 이거 얼마로 할 거야? 얘가 잘 알지 그래도. 얘는 얼마 받아야 되는 무례? 지금 상황을 딱 봐서. 이게 어느 정도 정도. 5,000원 갖추자. 5,000원. 5,000원. 이거 새꽂이 8,000원? 8,000원. 10,000원 갑자기. 제일 비싼 음식이네요. 이면수가 있지, 이면수. 이면수 다 손질하지 않았나? 다 있죠. 여기 저게 가능해요? 우리 생선 튀김이나 구이? 구이 가능해. 그럼 구이. 구이는 바깥에서 해요? 그러면 또 저거 세팅해야겠네. 난 오늘 또 구이 없어가지고 또. 좋다고 할 때 또 나가 있어. 구이는 태연이 형이 잘하니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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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